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, 저는 다세네드 대표 전병칠입니다. 전기기능사 지참 준비물과 관련된 유의사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됐습니다. 이 내용은 24년 2회부터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 체화하시는 게 좋겠죠. 제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형광펜으로 칠하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은 평소에 연습할 때도 이 사항을 유의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겠잖아요.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익히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자, 큐넷 자료실 공개 문제에 가시게 되면 최근 공개 문제들이 나와있게 됩니다.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실기시험 준비하시고요. 여러분 시험 시작 전에는 시험감독관이 지참 준비물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때 협조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시험 시작하고서 시험 시작을 했는데 혹시 재료 사용이 조금 미숙해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혹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분들은 감독관들이 전원합의가 된다면 실격 처리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. 자, 이 부분 잘 보셔서 여러분 안전한 작업 방법대로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때 여러분 어떤 거 신고 어떤 거 입고 가십니까? 역시 운동화나 면장갑 이런 것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지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슬리퍼나 아니면 반바지 착용하고 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당연히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그런 상태가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작업하기 더 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산업현장의 과정을 축소해서 여러분 시험장에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도 반드시 여러분 운동화, 면장갑 착용해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고치시킬 수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냐? 시험장에서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채점상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사전에 공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관련된 전선관이라든지 이런 거 가공할 때 공부일체 시종에서 유통되는 것과 어떻게 됩니까? 원래 형태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요. 여러분께서 개조하거나 아니면 내 커스터마이징 한 것 이런 것들은 시험에 최적화된 공구들은 역시 사용할 수 없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특히 여러 가지 상용품이 아니라 개인이 제작한 것들이 있어요. 완전히 시험용으로만 변경하고 개조한 거 이런 것들은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보게 되면 첫 번째 공구예요. 공구에서 수동 드라이브 끝에 회전형 철물 이런 거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눈금 있는 수평계나 자의 수평계를 부착한 것들 보통 우리가 자에 사용하는데 여기 수평 눈금용 수평계가 있잖아요. 공기방울 같은 거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상용품이 아니라 개인이 제작한 것들이 있어요. 특히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이렇게 D긋자 모양이 잘 나오니까 D긋자 모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어판 내부에서 선을 잘 그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개조한 것들 이런 거 쓸 수 없다는 겁니다. 게다가 이제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는 것 이것만 사용하실 수 있고 스티커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은 연습하실 때는 괜찮은데 시험장에는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만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시험장에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. 그리고 이제 공구벨트 이것도 안 된대요. 자석 밴드 이것도 안 된대요. 지그, 치공구, 자석 이런 것도 안 된대요. 자석은 여러분 좀 타격이 있죠. 보통 우리가 제어반 작업할 때 자석 붙이면서 전선 연결을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평소에 연습할 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연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수제작 회로 시험기가 있습니다. 자 어떤 분들 9볼트짜리 벨테스터가 아니라 자 여기에 어쩌면은 컨버터 기능을 이용해서 램프의 점등 상태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개조 공구를 가져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역시 그거 안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목록으로 살펴보실 수 있어요. 여기 변경 전, 변경 후 나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자 이것만 한번 중심적으로 보시죠. 자 일단 이 윗부분 보시게 되면은 강철선 그리고 기타 공구, 니퍼 자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자 드라이버는 뭐라고 합니까? 원래 충전 드릴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충전 드라이버가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원래 충전 드라이버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변화된 게 없다 볼 수 있습니다. 롱노즈 플라이어 운동화, 그 다음에 펜치, 그 다음에 필기구 자 이런 것들 가져오시고요. 자 회로 시험기와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는 또는 멀티 테스터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강화돼서 동작 시험 기기는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램프라든지 버저 같은 것이 잘 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작 시험용 기기는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. 특히 절연 저항기 같은 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는 가져오셔도 괜찮은데 주의할 것이 있죠. 바로 사전 준비 작업 금지예요. 미리 여기다가 번호 같은 걸 써오시거나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역시 이번에도 마스킹 테이프와 함께 견출지까지 넣어서 사전에 준비 작업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면장갑이나 쇠톱이나 스프링 밴더나 와이어 스트리퍼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고요. 새로 이제 또 추가된 게 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직각자, 삼각자, 철자, 줄자 이런 것들이었어요. 근데 철자, 줄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연기자, 플라스틱 자 이런 걸로 넣습니다. 직각자 안 되는 거예요. 연기자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자 괜찮은데 플라스틱 자도 괜찮습니다. 대신 이제 규격이 50cm 미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. 이것도 역시 시험에 특이 유리하게 사전 준비 작업 금지시키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자화기 드라이버에 끼우는 거 그다음에 수평계, 그다음에 필기구 이런 거 괜찮아요. 필기구에서도 분필 강조되고 있죠. 시험장에서 분필 주십시오, 분필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계세요. 물론 좋은 시험장이거나 시험장에 분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급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험장도 있어요. 그때 당연히 시험장에서 여러분께 분필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여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분필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정기기능장 지참 준비물입니다. 관련된 내용은 빨리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.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시는 학원에 계시는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잘 적용을 해서 시험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혹시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관련된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잘 준비하시고 꼭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관련된 설명 마칠게요. 고맙습니다.